나이스게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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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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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은 전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겠군요 이거 봐야되요 아직 모르겠어요 전혀 드먼이 뒤로 물러나지만 추격할 수 없는게 바로 앞에 타워가 지어져있기 때문에 약해까지만 빼는거거든요 지어요 또 짓습니다 건설합니다 유리코 그 말이 이번경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메소수가 잘해주는건 뭐냐면 정말 귀찮은 슬로그 알고있지만 차근차근 앞에있는걸 갖는다는데 지금 와 티오나우자를 한번 노려줬는데 플라이버시 떠있다보니까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었구요 아 누가 디심해서 밀리나요 이걸로 타이트하게 병력을 끌어올렸는데도 어렵네요 지금 그림이 오레벨 아 또 차이점이 하나 있는게 휴먼이 인프라 시즌이 4개에요 4개 한번 찍으면 병력이 4마리씩 옵니다 이제는 진짜 저희가 폐용전선을 준비를 하면서 지키는건데 어? 해보셔야 어어어 인베권차소 어 이정도로 잘 막은거에요 지금 아크멘스가 3렙을 찍고 비마랑 들어오는 러쉬인데 티오 범을 하나 튼스당한적이 없더라구요 핵스 비리 비리 자 아크멘이 다시 돌아가서 비마랑 무조건 잡혔고 물론 안좋아도 팔겠죠 네 옵니다 옵니다 포커스가 오버클리핑을 했다는걸 퀴비스트로 확인했거든요 비마가 나온다며 올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일 났는데요 5유전의 타워링은 정지가 되있어도 막냐 못막냐인데 불탱림 팔면 안되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 윈더워크 데미지를 건물에 넣는것도 너무 아깝구요 포커스가 잘하는건 이러다가도 지어져가는 타워를 캐스트시키는거거든요 지켜봐야되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쉐도원도 위치 잘 뺐어요 잘 뺐어요 잘 뺐어요 지금은 타워쳐야되거든요 포커스 타워완성되면 게임 어려워집니다 타워치 아 타워치 타이밍 자아로 쟀나요 완성되기 직전이었어요 직전 워크잡힘요 워젤 워젤 위클롱단다 GG 휴먼 병력 거의 개수관이 살아있는거 같은데요 1분 제외하고 아크메트 엠신공 아크메트 잡.. 못할다고 체노스터 살릴수 있나요 리클롱 죽었어요 체노스터 이런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턴이 완전 휴먼트 넘어갔다는 느낌이요 아 근데 뒤에 있는 목들이 코커스를 때려요 뒤에 있는 목들이 코커스를 때립니다 유미코 진짜 대단한 선수네요 유리한 게임인데 유리하게 시작해요 쉐도워터 아크메이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크메이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쉐도워터도 위험해요 지금 1,2게이브 못쓰구요 아 무적 포션 아크 아크 아크